직장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.1% 증가했습니다.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563만 원으로 모든 기업 규모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비영리 기업은 33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.0%, 중소기업은 2.9% 올랐습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297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.